자, 얘들아.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우리 땅이야. 알았지? 우와! 우리 그렇게 부자야, 아빠? 진짜 우리 땅이 아니고 채소를 키울 때까지만 우리가 빌리는 거야. 오케이? 자, 앉아보자. 자, 얘들아, 봐봐. 우리가 지금 심을 수 있는 게 바로 얘네들이야. 자, 봐봐. 이거 옥수수 모종, 깻잎 모종, 배파 모종. 오케이? 진짜 비 오빠. 그치? 자, 이제 심어볼까? 우리 방그림이도 정성스럽게 키워야 돼. 특히 민호, 요리사고 꿈이니까 재료들이 어떻게 잘하는지 잘 관찰하도록. 오케이? 오케이. 자, 이렇게 판다. 자, 구덩이를 미리 파고 물을 흠뻑 뿌려줘야 뿌리가 잘 내려. 자, 물이 완전히 스며든 다음에 모종을 심고 그 다음 흙을 잘 덮어주면 돼. 덮은 다음에는 물 다시 안 뿌리는 거야. 알았지? 초등학교 교육의 핵심 포인트는 명확한 방향 제시와 세분화입니다. 저희 대치동 초등 입시 전문학원에서는 디베이트 및 라이팅을 통한 어떤 학습으로 학생들의 사고력을 넓혀주고 또 스스로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전달할...